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관절을 만져주십니다 해봐요 해봐 내가 아무리 쑤시고 침 맞아도 안되지만 주님이 관절을 만져주시면 깨끗해지는거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가면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좀 많이 한 사람은 돌멩이가 이만해 벽에 붙어있으니까 헌금이 조그만 사람은 이만해 또 헌금 적게 한 사람은 이만해 거의 그냥 한 사람들은 벽에 붙어있어요 이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시험들게 생겼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이만하고 돈 조그만해서 이만하고 그게 어때서요 내가 그랬어 아니 당연히 많이 낸 사람 한 해 옆에 크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낸 사람은 시험들게 아니라 나도 한 해 축복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그게 시험들 일입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런 시험가 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나도 한 해 축복받아 저 사람보다 돌멩이? 더 큰 거 바이뜨로 갔다 오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들 감출 건은 구제한 걸 감췄어 남 도와준 거 근데 우리 남 도와준 거 자랑하잖아 내가 저한테 도와줬는데 여보세요 성경은 남 도와준 거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근데 밝힌 게 있어 뭘 밝혔습니까? 하나님 이랬은 건 다 밝혔어 과부의 두렵던가 밝혔어 다윗이 전쟁에서 전쟁에서 금, 은, 금, 폐물 다 갖고 온 하나님 금, 백돈 여기 있습니다 은, 백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성 밝히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야 왜? 본대기 때문에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해 교회 그건 아니 그것은 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하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남 도와준 거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일한 것은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단 둘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잖아 사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하고 이야기하다가 백부장을 보고 이 사람 말로 주님이 놀랬다고 그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방 사람이 주님과 대화해서 주님을 놀라게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기절시켜야 돼 권사님 때문에 기절하시고 장모님 때문에 주님이 기절하셔야 돼 아니 이방 사람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주님에게 감동을 못 준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 제가 필라델피아 처음 와서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해 달 설교학 강의하러 갔어요 첫 시간에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서 보니까 제 눈에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될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좀 생겼어요 모인 사람들을 보고 물론 하나님 있으면 별다 다 쓰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 공부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절대 신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혹시?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말하라고요? 그럼 제가 말하지 제가 첫 번째가 이랬어요 지금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당신의 목사님의 마음이 안 들어서 저 정도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은 신학 공부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은 당장 신학교를 그만두세요 왜? 이 사람은 당신의 목사님이 뭔가 부족해 부족할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저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 그럼 당신 생각이지 못하면 어떨까요? 못하면 물릴까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런 자살이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일에 가겠다고 무릎 꿇는 사람을 쓰는 거지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을 쓰겠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신학교를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 없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교회 지금 사무장 국원사님 네 분이야 지금 자기들이 마음에 목회자가 뭐가 안 좋아서 차라리 저렇게 내가 하겠다고 지금 거기 앉았는데 어떤 생도 보지 못했던 그 잘생긴 사람 키도 훨씬 지나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물 맞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목사님 말이 맞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학교도 되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도 그만뒀어요 신학교도는 절 좋아해? 싫어해? 짤렸어? 다음보다 강의 나오지 말라고 저는 강의 나가고 안 나가고 하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이지 사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야 교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비유를 맞춘다? 이미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절대 그러지 않긴 바라지만 세속화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닌 이방사람 백부장이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주 앞에 구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놀라게 못한다? 놀라게 하지 엉뚱한 일로 사람이 좋아할 일로 놀라게 하지 지금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이 뉴욕에서 오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경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하룻밤 자는데 30불이고요 식사 한기가 20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뭔지 모르는 말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했으니까 두 분이 와서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목사님이다 그러다가 아 목사님이세요? 그럼 그냥 내려와서 기도하시다가 감사한 거만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종이에 살아야 개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서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뉴욕에 문 닫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하다고 시대가?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자 보세요 저는 안 어려워요 성도가 어려울 때는 은혜가 없을 때야 성도가 힘들 때는 은혜가 떨어질 때야 성도는 아무리 어떤 환란과 빗박 중에도 뭐?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는 그때부터는 힘든 거야 교회 나가는 자체도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목사님이 얼굴 쳐다보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방사랑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놀래케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누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저와 살아있는 기한 믿음의 성도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시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 각자가 편하게 생각할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상처받아 시험들어 교회 안 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백부장과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집에 중풍 걸린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자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누구 때문에 났어요? 노 노 노 노 예수님이야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백부장 때문에 이 하인이 났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나 때문에 누군가 낳아주고 누군가 나 때문에 좋아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동네에 나가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남은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이건 잘 모르지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보남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뭐 했다고 그래요? 간구했어요 간청이 있다는 말이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나 지금 도와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면 나의 간청이 지금 백부장의 간청이 자기의 기도 유기지만 자기의 하인을 뭐 했어요? 살렸어 내 기도가 누군가 살리는 사람이 돼 있지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려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간청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기도 모임이 보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이상을 했더라고 우리 김종원 목사님 25일날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전부 다 다 좋았다고 그래요? 안 좋았다고 그래요? 다 좋았다고 그래요 좋았는데 더 준 게 뭐냐 오시는 분도 제가 은혜 받는 거 감사한데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부를 붙어가지고 어쨌든 전부 다 우리 성도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교회에 뭐 항상은 뭐 항상은 뭐 항상 제가 할게요 이거 내가 할게요 코로나 기간에 간증이지만 뭐 여기서 한 번 했지만 그 권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재직들을 불러달라고 해서 재직들을 불러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현찰로 10만 분을 갖고 와서 이건 교회에서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 집 앞에서 그래서 저 갑자기 10만 분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 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교만이 될 수 있을 거 없을까 충분히 있어요 목사님 내가 10만 분을 줬으니까 내 말 들으셔야 있지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냐면 근데 그분이 주일 저녁 때 80이 넘은 권사님이 은혜 받아서 기도 시간에 대성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 우리 암흑의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했지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은근히 그 사람은 자기 자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그 주변의 사람의 아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장모님이 한 번 그 사람 시험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빨리 암흑의 권에서 신방 가세요 왜요 왜 신방 가야 될까 그분이 우리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요 장모님 정신 차려 그러면 헌금 안 하면 신방 안 가 저는 돈 때문에 신방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신방 가는 사람 말 잘 하십시오 말 잘 하십시오 제가 왜 이만하냐면 그랬던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주일 첫 예배 오전 예배 나왔다가 몸이 많이 아프고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녁 기도회 나와야 되는 대로 사모님 했다 그래도 저녁에 나오세서 나왔어 나왔다가 뭐 했어 기도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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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 성령 받았잖아 눈물이 터져 제가 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암흑의 권사님이 흘린 눈물이 태어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그냥 그 유한생분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시는 거야 그 울음에는 서로 서로 웃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회개하기도 하고 의미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눈물을 꼭 기억해달라 믿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 중풍병자가 지금 치료받은 것은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이 누구를 중풍병자 살렸어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성김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내 자식을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내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추구합니다 근데 뉴욕에서 왔던 목사님하고 어떻게 얘기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어렵지요 근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어려움은 뭐 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시대적의 문제야 어렵다고 다 말하면 아니 어려움은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말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목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진짜 당신 목회 사고 싶으면 어려움은 없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엎어져서 무릎들여 기도를 할 생각은 하자고는 바쁘대 하자고는 뭘 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오살리 기도원 우리가 몇 시간 다야 돼 거기에 찼다고 마장동에서 하늘산 기도원 가려면 몇 시간 그 다시는 달랑달랑 그래서 그럼 몇 시간 하루 종일 가야 돼 그리고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산골장마다 은혜 받겠다고 올라갔던 그때가 있을 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역사했던 거예요 저도 그중에 한 물이요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그게 지금이 어려운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려운 것은 당신이 간절히 간과하지 못해서 어려운 거지 기도해보세요 왜 어렵겠습니까 할렐루야 강공춘교 역사에 주신다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구하면 주신다는데 말로는 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거 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는 그 기도의 모임이 이런 말 했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의 성도를 살렸다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보통하면 아주 우리 성전에 매트로스 깔아놓고 앞에서 장로님 기도해 건사인들 거기서 기도해 그냥 기도에 불이 붙어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를 했다고 제가 언제가 말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해주고 옮기겠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며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양직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아시나 우리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길래 그분이 하도 그래서 양직교회를 와봤어 하도 자기 내 교회에서 양직교회 왔다가 새벽교회 왔다가 은혜 받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목사님한테 일주일 만에 저 양직교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교회만은 안 된다니까 아니 가서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됐냐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놀랍게도 교회가 우리는 우리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교도였으니까 주변에 새벽교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교도 이렇게 나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좋지요 자기 목사 싫다는 사람은 어디서 다 좋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또 양직교회 등록하셔요 저는 우리 성당 혼납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새벽교도 미국교회에 필요해서 없는데 그러지 않고 가슴 아픈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밖에 또 온 사람 보고 힘을 주지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성당 한 분이 간증이야 그 조그만 교회에 갔어 친구 따라 저도 오래 해서 친구 따라 갔어 조그만 교회에 그런데 이분이 1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고 거기 미국교회에 2부는 2시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어 은혜가 내 괴로운 거야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그래서 하루에 있다가 아니 성도님 그래도 교회는 한 군데 섬기는 게 좋아 뭐 이것도 아니 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 딱 정해서 오시든지 그쪽 교회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 하는 말이 이거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양직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쪽 교회요 사람이 없어서 가서 자리 좀 앉아주시려고 지금 자리에 앉아주러 가 자리에 채워주러 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쪽 교회에 가시라고 그런 마음이라면 그쪽에서 자리에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된다고 그쪽 교회에 갔어 갔다 얼마일 때 또 다른 데 가셨는데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니까 은혜 주님 때문에 가는 게 누구 자리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위치 때문에 이건 절대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나하고 영적 관계인데 영적이 다 무너지고 이상한 관계로 다 돼버린 시대 속에서 왜 그랬을까 저는 답을 하나 드리면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서 여보세요 제가 말하는 그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기도가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고 믿습니까 이런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식사할 때 기도하고 아까도 기도했잖아 지금의 시대는 그런 기도보다도 내 한 마리의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두렵겠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능력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중으로 나갈 수 없는 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세 번씩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 없어요 인간적으로 있어요 인간적으로 있어요 왜 죽음이 앞에 가고 있는데 왜 웃겠어요 근데 죽음의 환경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그들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주님이 가서 뭐래 야 너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건 시험 든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했긴 했겠지 주님이 하라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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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선전에는 중원 부원이라고 그래 내가 높은 사람만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데 하나도 기도하는데 중원 부원에 그리고 기도했다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시대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기도한 것 같지 근데 주님이 말할 때 난 너 못 들었다는 거야 이 사연의 말 같지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을 수 없어 네가 소리치고 도와달도 널 도와주지 못해 왜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으니까 죄악의 담임이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기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의미를 받아서 진짜 내 기도가 이 죄악의 담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보좌우에 상달된 역사의 길을 주님에 추구합니다 그 기도한 사람이 누구야 성경 속에 희승이야 희승이야가 죽을 뻔 걸렸습니다 왕이야 왕 좋은 건 좋은 약 다 먹어도 안 돼 근데 희승이야 병들었을 때 의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희승에 기도해요 근데 희승에 기도해보면 하나님 나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겠어 그 마음을 그러니까 희승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잘 섬겨둘 때를 기억해달라 우리는 주 옆에 기도꼬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이럴 때도 주님을 배반해달라고 주님을 잘 섬겨둘 그때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회 손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사회야 빨리 희승에 가서 말해라 내가 희승의 눈물과 기도소리를 듣고 보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서 15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돌아가실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일단 하나님 하더라도 우리 뭐하고 보자 기도하고 보자는 거야 왜 기도 안 하고 시험 들어서 껄껄거리고 다니냐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기도했으면 시험 들겠어 천만에 요새 성도들이요 마음에 시험 들으면 이래요 나 교회 안 가 자 잘 들어요 마음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야 돼? 가야 돼? 또 이상한 얘기하네 시험 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시험 들었기 때문에 주 앞에 가서 주여 나 이렇게 큰 시험 들었는데 주님 기대해 보세요 주님이 그 시험 녹여주신다니까 문제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교회 나오셔야지 그런데 전부 다 바꿔 생각해 왜? 왜 그랬을까? 뭐 하지 않아서 바로 답은 그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학위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조그만 괴돈집에서 기도 소리가 울렸어 안 울렸어? 교회 가면 개구리 살아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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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새벽기도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저소도 아예 왜 안 해 방원 터지고 하버리 끈 무슨 난장판이야 무슨 난장판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지 행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니까 행복합니다 죽을 뿐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행복한 거야 왜?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백부장의 다른 믿음이 없어서 그냥 믿음이 없었지만 성문은 들었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성문 듣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주님만이 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풀룩을 둘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주님만이야 그래서 백부장이 간구했어 간청했어 주님 꼭 내 간청을 좀 들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청이 하나님 보좌회에 상달돼서 주님이 알았다 암흑의 목사야 내가 너 기도 들었어 알았다 근데 저도 25일날 제가 이제 우리가 아침 예배가 거의 한 2시간 들여요 오전 예배를 찬양 한 30분 부르고 예배 다 해서 한 1시간 반 해서 2시간을 들여 그러면 아이씨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 우리 저희들 한 사람도 없어 언제 끝나냐고 끝나고 또 안가 그러면 2시간 동안 누가 서서 떠든 거예요 제가 떠들었어 그래서 제가 떠든 게 아니더라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떠들었고 그리고 저녁에 또 우리 김 목사였다가 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잠깐만 다른 사람이 그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 전보다 저녁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고 잠깐만 다른 사람 세우려고 했는데 나는 또 인정상 세웠더니 컴프라이니까 왜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 설교 안 하러 왔다가 전보다 그날도 우리 신집사에 와 오셨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이시더라 집사님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힘들어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1시간만 동안 근데 우리 좋았잖아 진짜 목사님 찬양이 뜨거워지고 여기 김세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알렐루야 그 목소리 엄청 크신 것이다만 오! 알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그 모두 전부 다 따사아이 뭐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가 왕아하는데 기도해 아 역시 성도는 뭐해야 산다? 기도해야 살아 근데 그 기도가 멀라고 하네 바쁘다고 하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기 때문에 찾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도 밑에서 안 해 꼭대기에서 하해 왜 꼭대기에서 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려고 노! 우리는 그랬어 우린 7번산 기도 올라가면 밑에서 맨 꼭대기로 아니 밑에서 올라가 올라가야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 그게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이게 나? 주여! 이게 나! 주여! 주여 죽여 나중에 이래 죽여라 죽여 죽여 여보세요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일단 기도는 크게 소리질러 오고 봅시다 셔터라 물러갈 치여다 내 마음에 우울한 거 물러갈 치여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 약을 먹어 내가 올라치면 근데 여기서 그분이 은혜 받았어 목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내가 걱정 근심하고 이마에 달고 나와 예배당에 내가 그래서 집사님 두 개 지워줬어 걱정 근심만 남았어 조금만 더 기도해봐 기도가 불 붙으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요 그 불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양지 기도해서 그거 하겠다는데 저 우시면 어때? 같이 기도 좀 해봤대 많이는 다 기도해야 돼 안 와 기도 안 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건 주님께서 야 깨워서 기도해 너 시험 든다 시험 든다 진짜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만약에 베드로가 깨워서 기도했다면 시험 들었겠어? 난 안 들었다고 생각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한 거야 기도가 안 했기 때문에 성도가 불편한 거야 기도가 안 했기 때문에 주혜정과 불편한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와 주혜정은 불편한 관계와 서로 사랑할 관계예요 그런데 불편한 관계를 됐어 우리 목사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난 있다고 생각해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완전히 신은 아니잖아 나 또 사람인데 목사도 실수할 거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내 목사가 부족하면 뭐 해줘야 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은혜의 성도예요 내 권사가 내 장로가 부족하면 아 우리 장로가 못 써먹어 아니 그건 나쁜 거지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장로 만들어야지 믿습니까? 말 못해 장로님께서 말 못한다 아니 장로님에게 더 막해서 말해 주셔야지 장로님 우리 계속 교회 살리고 하나님이로 살리십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어떤 목사는 어떤 걸으니까 숨어 왜 숨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아니 장로님인데 숨으면 어떡할까 지금 이거 우리 장로 여기 온 거 보면 장로님 보면 안 된대 우리가 뭐 거기 난 너무 내가 놀라서 그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가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어쩌다가 교회의 권사와 장로와 성도가 하나 돼서 살아갈게 이게 딱 서로 두려운 존재가 되고 근심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 아까 유 권사님이 10만 불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현찰로 10만 불을 줘가지고 그 돈은 우리 상호장 권사님께서 집에 가서 같이 다 갖고 왔어 마음대로 가기 전에 빨리 갖고 와라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너무 수고 많냐고 불쌍해서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돈을 건드리지 않는 나중에 은퇴금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린다는 거야 그 권사님 주의적인 게 뭐하고 얘기하죠? 불쌍히 이야기해주는 거야 왜? 그분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저를 북사님이 오니까 그 권사님 앞에 가면 저는 어떤 척 해야 돼? 불쌍한 척 해야 돼? 물론 그 권사님 앞에 가면 기운은 없는 척해 권사님 오셨어요? 불쌍한 척 해야지 너 권사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불쌍한데 목사님 그래서 자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그래서 르비듐 강의의 싸움은 싸움은 모세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요구수하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아론과 훌 때문에 이긴 거야 보세요 아론과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모세가 손들어? 못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불이 받쳐졌기 때문에 아론과 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졸에 예수께서 가보남에 들어가진 한 백부장이 나와 가나요 6조 시작 1대 주여 아니 내 집에 있는 노예 하나 병 걸리면 어때? 솔직한 얘기로 백부장정은 듣네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비는 나보다 못 찬 사람이지만 내 집에 하인이지만 내 집에 노예이지만 그 아픔을 사랑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사랑을 기한 믿음의 성도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의 대상? 하나님은 무엇의 대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옆서피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장모님 믿었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야 왜 장모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목사님을 믿었느냐 여보세요? 목사님 믿으니까 시험당하지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는 허단 허물을 들쳐 덮어 들쳐 덮어 그런데 여러분들 들치고 덮었어 왜 말을 못하고 있어? 다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장모님이 전부 다 들추는데 익숙해 성경은 다 덮으려는데 우리는 다 들쳐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못 쓴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당신이 더 못 써 지금 주님은 덮으려는데 내가 들쳐 오늘 교회가 이런 현상이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의해 추가합니다 제가 개척을 안양 박달동에서 했어요 안양예술고등학교 앞에 거기서 전도사 4학년 때 우리 교회에 있던 단임 목사님이 소개했었죠 거기서 개척을 나갔어요 개척을 나갔더니 성도가 몇 명 안 됐는데 식무하는 할머니 같은 분 한 분 식당 가서 설거지 하시는 분 한 분은 안양 국민의회 앞에서 굳이 두께 하시는 분 또 한 분 할아버지는 빗자루 만들어 가져와서 꽈 가지고 빗자루 파 내가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딱 교회라고 개척해서 거기 딱 가는데 내가 보니까 젊은아 할머니 이빨 빠져서 희그려 할아버지 희그리고 정말 그걸 설교를 해도 무슨 말귀를 알아들이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시죠 이만하면 인물도 괜찮고 배움도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목표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줄 때 좀 물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설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진짜 새가 빠지게 기도했네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을 돈만 부여했지 샤알렐루야 보내주신다 보내주신다 나 혼자 쇼하는 거야 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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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쇼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둘째 딸을 뵈가지고 우리 사택에 교회 옆에 이렇게 방 하나 들여서 있을 때야 그러니까 아침에 저분이 새벽 기도 문 열러 나가는 거야 배가 이만해가지고 나가더니 나는 하나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새가 빠지게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아악 귀신 나타났다 예배당에 귀신 나타났다 그래서 정서에서 빨리 나가고 저 귀신 나타났다니까 계단에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이게 문을 안에서 이렇게 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놀라니까 문을 닫아버렸잖아 그래서 딱 가서 귀신이 어디였으면서 여는데 귀신이 있는 거야 미친 여자가 머리 앞으로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저런 꼬단 송이 들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귀신이야 으악 나도 놀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날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런 사람 보내지면 안 되지 지금 정신 똑바른 사람 와도 될 겁니까 감히 내 얘기 들어봐 지금 그래서 우리 두 줄이야 이 둘이 때 미친 여자가 여기 앉잖아 그럼 여기 있던 사람 대여섬이 여자 미쳤네 하면서 절로 가 이럴 시간에 그럼 이 미친 여자가 또 보다가 또 따라가 그럼 또 아니 또 따라왔네 이 정상적인 게 또 일로 와 그러니까 이럴 시간 몇 번지 자리가 바뀌어 미친 도대체 전도사 때 설교도 못하는데 혼동스러워가지고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하냐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백부장 설교하다가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버렸어 이 백부였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사람 보내드렸지 내가 어떤 미친 사람 보내드렸지 저게 미친 좋은 사람이냐고 저의 저의 우리 교회 오지마게 해달라고 정신을 써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야 처음 젊을 때 싹구나 나보고 삿군이래 마음속에 하나님 나 삿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남의 돈을 뜯어먹었어요 뭐 해먹었어요 나 삿군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삿군이에요 너는 삿군이야 하나님 내가 삿군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이 저의 자 다 버려도 나는 저의 자 버리지 진짜 저는 내 목격 처음에 그 음성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저 사람 못 써 저 사람 아니 당신 눈에 못 써서 주님을 쓰신다니까 당신 눈에 못 써서 아니 주님을 쓰신다니까 그 음성을 세상에 다 버려도 나는 저의 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통곡하고 회의했겠어 아니 했겠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보니까 그 여자 왔는데 이 설교할 때 왔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자 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의 자는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의 자 곁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건사님 됐지만 이춘자 집자라는 분이 울면서 그 여자 곁에 가더니 내가 미친 여자야 내가 미친 여자야 울면서 하니까 거기서 다 그 여자 들고 울었어 그게 무슨 눈물일까 사랑의 눈물이야 아멘 저는 그 시간에 그 여자 앞에서 귀신 나가라 말하마지 하나 왔어 오직 백부장님 그런 거 눈에 하나 없으면 어때 갈아버리면 되지 아니 저와 사랑하는 게 믿음의 성도들이 시대가 마태복 24장에 마지막 때가 어느 날 어떠냐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마지막 때가 어떠냐고 전쟁과 난리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마지막 때는 무엇이 불법인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자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목사와 장모가 싸울 대상이야 살아 안 할 대상이야 근데 싸우잖아 건사하고 건사가 서로 미워할 대상이야 살아야 할 대상이야 저 건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잖아 이게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 아무나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트 7장 21절에 나오는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럼 아버지 뜻이 뭐야 미워하는 거 당 짓는 거 파헤치는 거 노 아버지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서로를 뭐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믿습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나는 못 돌려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나왔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만이 그치지 그치지 내가 더 많이 배운 것은 못 배운 사람 도와주라고 내가 더 많이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거만하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좀 있으면 거만해 주고 배웠으면 오만해 주고 사람 멸시하고 백부장은 뭐 했어요 멸시한 게 아니야 하인을 아예 어서 재수없게 저런 하인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야 자기 문제도 아니라 하인의 문제로 가서 예수님이 내 하인의 고통주자 이 얘기야 오늘 저와 사랑해 믿음의 성은 그건 다 보니 백부장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야 사랑 믿습니까 사랑 내가 한자 성경 한 구절만 읽습니다 유한 유한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뭐라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사랑한 것이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바로 그 얘기에요 근데 오늘 교회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사람 많은 것보다 적은 사람 가지고 사랑 있는 교회가 더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이 사랑이 내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의 사랑을 그런 위인도 못대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 찢어진 것 속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의 영예 내 손에 들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내가 누구 사랑해 왼수 왼수왕 죽여버리지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있으니까 왼수를 사랑하는 거야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게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를 아주 신뢰했어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잖아 여기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 너 그렇게 사랑하고 니 하인까지 사랑하고 그래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런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 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그랬어 그램 내 하인에 제가 이 설교했어요 아까 귀신을 여자였을 때 왜 나를 운명없어 강대상 말씀만 해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끝났는데 그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헝헝 울고 있는 거야 강대상인데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그분이 정시도라서 나보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아니 아까까지 두릉때까지 미친여자가 그 여자가 우리 위해 검찰까지 돼갔어 우리가 안산으로 교회 이자가 검찰직부 먹고 그 봉사 엄청 많이 했어 저는 제 목격 처음에 철성도 보내는 게 하나님이 미친여자 그런데 결국 미친여자가 아니라 고쳐준 여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해요 나는 가서 한 번 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하는데 그냥 말씀 속에서 지급 말대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100%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복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뭐 그렇지 여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되는 거야 말씀은 그런 게 없어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야 말씀이면 멈추는 거야 말씀이면 가는 거야 믿습니까 성경은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기적은 말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죽은 아이가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내가 안 받다 우기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지 내가 안 받지만 성경 속에 주님 말을 지키니까 아이가 살아났어 앉은 방에 일하는 장림이 다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살아가는 기간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완악한 마음에 말씀 받아들인 순간 내 마음에 운영이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기로 어떤 사람은 돌덩이 같은 마음 가지고 예배대가 있어 마음에 안 들어서 꼭 어깨에 매야만 짐이 아니야 내 이런 일 저런 일 사방도 일들은 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어디로 오라고 상담하러 가지마 주님 앞에 와 그런데 우리는 상담해 뭐 없어요 상담해 상담하는 것은 상담하는 사람과 상당자와 생각이 다르면 다룬 거야 아무리 상담해서 이렇게 하세요 해도 상당자가 나 그렇게 안 해 끝이야 그러면 그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상담받으러 가라 이랬어 안 했어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다 내기로 오라 그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이런 문제 저는 다 주님이란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야 배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야 배워 성경 속에 배우라는 거 거기 나와 주님 말씀이야 뭘 배우라고 주님이래 나 나 좀 배워 나한테 와서 배워 뭘 배울 거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와 힘을 버리고 내게와 배우라 그래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오해하십니까 아니 믿음에서 더 독산스러워 무서워 겸손하십니까 더 교만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한데 왜 우리는 주님 말씀이면서 오냐하지 못하고 왜 더 교만해지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안아서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여보세요 당신은 천국 못 가 그렇게 천국 가겠어 당신대로 사는데 천국은 주님 뜻대로 가는 거야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은 주의 말씀을 신뢰했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 놀란 거야 이 믿음 없는 이 사람이 여기 제자들도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이런데 여기서만 말씀해도 난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할 때 역사가 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간증만 할게요 신학교를 딱 입학생에 딱 들어갔어 입학하러 딱 들어갔더니 학교에 그때 막 그러니까 막 총학생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앞에 진두주의를 막 가는 거야 양복 딱 입고 총학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나 신학교 데려니까 저 저 젊은이는 뭐냐 저기 총학생 회장이에요 이렇게 아르케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얘기야 하나님 우리 아들은 신학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도 총학생 회장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총학생 회장 나가고 총학생 회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말이 나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인신께도 여러분들 좋은 말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들었으니 모든 문제에 싹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 하면 지금 누가 들어 어떤 인생이 돼 그렇다가 되겠어요 될 것도 안 돼 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천국에 가셔야 할 분들입니다 이미 내 알고 있는 내 친구들 요단강 건너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단강에 먼저 간 친구들이 날 바라보며 오락오락하는데 요단강 건너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날짜가 가까웠으니 더 주 앞에 신실하게 믿을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으면 젊었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 한 살 더 먹을 때 더 주 앞에 가까운데 내가 이 모습으로 될까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그래서 11절과 12절 시작 또 너에게 이러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아멘이와 그 나라 본자손 잠깐 본자손들이 누구요 이슬 우리 양으로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운대 아니 본자식은 버림받은 거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누구하는 말입니까 우리를 누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야 너 믿음이 있다고 거들먹거렸지만 너 너 그렇게 믿다고는 버림받아 믿음하는 대구장도 나를 놀라게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뭐하느냐 여러분들도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추건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놀라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더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